아 좋네 어 그것도 좋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이름의 미킹입니다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술 용품점을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호루라기의 밀가루를 이렇게 톡톡톡톡 집어넣으면 후불면 여기서 밀가루가 얼굴에 확 나올 겁니다 와 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심폐 기능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깨끗하게 안에까지 막 닦아갖고 그래 이빨 닦을 때 아 으헿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미키 강수대 반향끼리끼리 심폐 기능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병원에서 받은 거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소리로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소리로? 네 그래서 있는 히껏 부르라지 크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니가 먼저 부르지 안 부담스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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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부르켜 왜왜 아니 니가 말 끊고 나면 네 15,000원짜리 정식 에이 그냥 사줘도 되는데 그게 자존심 싸움이지 네 그럼 먼저 불래요? 아니 뭐 수영 먼저 하지 갈아입었는데 자 있는 힘껏 부러야 됩니다 자 세게 부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뭐야 셋 야 이거 뭐야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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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 세게 안 나가지? 야 여기 안에 가부가 들어가 있어 세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 이거 불량품이네 진짜 아 이거 밀가루도 하는 게 무슨 아우 야 진짜 너 이런 건 어디서 샀냐 너무 억울하다 이거 아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? 호루라기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알아요? 내가 어떻게 알아? 상표도 하면 또 욕할 수 있으니까 5만원짜리에요 5만원 뭐가? 이 호루라기 하나가 5만원짜리 진짜? 네 속았네 아니 이게 왜 안 나가는 거야 도대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아니 호루라기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너 누가 봐도 속았구먼 그걸 그걸 누가 5만원 주고 사냐 아 나는 이제 구독자들 아 이게 왜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지? 밀가루 넣고 야 그걸 5만원 주고 사네 놈이 어디 나오긴 나오네 이상하게 제대로 안 나오죠? 그냥 조금 나오네 그냥 옆으로 아이씨 난 내가 생각할 때 얼굴 확 하얗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이거 만들 이거 내가 볼 때 원가 있잖아 한 2천원이면 사겠다 이거 아 만들겠다 진짜 솔직히 플라스틱 그냥 그거 그럼 5만원은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대단하네 아니 저런 거나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네 응? 저기 회 썰어서 파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남아야? 아니 그냥 저거는 그냥 다 남는 거지 무슨 플라스틱 야 이거 2천 5천원이라도 5천원에도 안 사겠다 5천원에도 아이씨 억울하다 억울해 5만원에 누가 사냐고 그걸 경치 죽인다 진짜 진짜 어렸을 때 여기 많이 왔거든 어렸을 때면은 어? 일제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? 아이씨 아이 진짜 20대 때 네 여긴 많이 왔어 20대면 6.25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장난을 형 지금 거의 환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봐 아니 이거 나이대를 형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피부과 좀 다녀야 되겠다 아 가까이 찍지마 낚시 다녀가지고 이거 버즈 입혀서 그래 아 피부는 쟨지 않아 근데 아이씨 근데 여기 그 송어 양식장 밑에래가지고 송어도 막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 진짜요? 어 어디 와 길 옆에 이렇게 막 있네 여기가 야 가까운데 어 나무 작은 나무에도 야 이거 많이 여기 몇 개처럼 따먹자고요 그러면 어 어 달아 2.2 2 2 이에 이게 더 좋아 어우 맛있다 이에 보세요 뭐? 이에 아 진짜 맛있어 그냥 대충 따먹어 오디먹방이다 오디먹방 오디로 갔나 오디로 갔나 오디가 이게 자연의 맛이다 자연의 맛 아 이 오디를 오디밭이다 아니 이게 이렇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안 먹는 거죠 여기서는 원래 이거 주워 먹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거 사먹는데 맞죠 이거 봐 엄청 큰데 이거 형 유튜브가학 때문에 이거 바닥 핥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이 안 해 해치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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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h 지리산 반달곰 같은데 이러니까 진질리산 반달곰 이거 산딸기 뭐 어디 가나 어느 동네나 다 있잖아 근데 여기 천둥에도 여기 엄청 많아 색깔 엄청 이쁘지 와 오우 죽여져요 오우 새콤한 새콤한 것들 안해 이거 먹고 나서 뉴스 속보입니다 단양띠리띠리가 뱀딸기를 산딸기로 오인해서 분명히 지금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아니 뱀딸기도 먹어도 사람은 안 좋아 보통 우리 어렸을 땐 다 먹었어 와 와 근데? 와 다 드시는 거예요? 아니 배달의민족 몇 동 몇 호라고요? 7동 305 5동 307호 다 입력했어 어탕죽 5동 305 말하는 거죠? 7동 305 5동 302호 야 헷갈리게 하지마 305동 2동 아이씨 어탕국수 어탕죽 어탕국수라고 죽이라고 한 것 같아 아 이거 죽은 없어 야 이게 물이 겨울에 있잖아 아니 겨울에 얼음불 들어간 거랑 별 차이가 어디 있을 거라니까 여기가 물이 엄청 차거든 아니 진짜로 들어와봐 장난 아니다니까 깜짝 놀라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엄만 으 오 오, 대박이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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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까지. 오우. 다시 칠 없는데. 아니, 뭔가 왜 이렇게 이렇게. 하하하하하. 어우, 씨. 뭐라고요? 아니, 여기만 엄청 시리다고. 통풍 아니에요? 통풍 오는 거야? 통풍 오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형, 당뇨도 수치가 얼마라고요? 당뇨 수치 많이 올라가.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다니까. 술 좀 그만 드시라고요. 아니, 이제 너 왔다 가면 계속 이제 술하고. 나 그리고 며칠 동안 술 안 먹었었어, 너 우리는. 그냥 뭐, 물범 한 마리가 그냥. 물범 한 마리가 계곡에 나타난 것 같다. 물이 너무 차가운데 오늘. 그치? 아니, 진짜 엄살이 아니고 왜 이렇게. 유난히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오늘. 자, 이제 그러면 바로.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. 아니, 씻고 가야지. 예? 씻고 옷 갈아입고 가야지. 아, 여기서 씻었잖아요. 아니, 아무리 계곡물이 깨끗해도 겉으로 보이는 거랑 틀리지 않아. 어? 막 그 뭐야. 모래랑 막 이 이물질 같은 게 수명 쓰고 들어가면 다 지저분한 게 있다니까. 아, 아. 그러니까 여기 저 샤워장 잘 돼 있어, 캠핑장에. 단양물이 그렇게까지는 깨끗하진 않. 아니, 깨끗해. 단양물이 엄청 깨끗해. 그냥 샤워. 이거 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하고 나가자는 거지. 단양물 엄청 깨끗해. 여기 위에가 국립공원이라니까. 그러면 마셔도 될 정도죠. 우리 옛날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걸로 라면 끓여먹고 밥 해먹고 다 했어. 자, 단양물 개곡물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? 단양 개곡물 먹방. 아니, 라면 끓여먹는다는 거야? 그럼 형 지금 한 잔 마셔보세요. 아니, 난 아까 물 많이 먹었어.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 예, 예, 예. 야온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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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온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. 이야옹. 똥 de 쨘. 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.